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했는가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하게 이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선관위의 조작법을 여러분들 아주 한 10분 정도에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여기에 이 작업을 수행한 제야 전문가는 대학의 통계학과나 정치학과나 이런 데 계시는 이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창발적으로 선거 사기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여러분들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 자유메달입니다. 다음에 선거 부정이 세상에 낱낱이 고하게 되면 정말 제야 전문가가 얼굴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자유메달을 헌정해야 될 정도로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그냥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엑셀을 그려보게 되면 미래통합 등의 한교환 후보는 항상 모든 여러분들 17개 동해선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특표 득표율이에요. 그리고 더블당 이낙영 후보는 사전빼기 당일특표율이 다 풀렀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건 뭘 이야기 간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의 한교환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낙영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그래프를 보면 모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각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거처럼 당일특표와 사전특표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각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의 차이는 0이나 3 정도로 아주 값거나 작은 값이 돼야 된다. 그런 아주 과학적인 그런 법칙의 기초를 해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했구나라는 부분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몇 표를 도덕질했냐 이걸 밝혀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제야 전문가가 창발적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런 상태 차이값이 사전과 당일의 차이값이 이렇게 큰 경우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이 차이값을 가장 작게 0이나 1이나 2 정도까지 여러분들 줄이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낙연과 한교환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이낙연 차이값 사직동 마이너스 12% 삼청동 마이너스 11% 부암동 마이너스 10% 황교안 차이값 플러스 11% 청운효자동 사직동 플러스 10% 딱 조작을 한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차이값이 가장 접근할 때까지 여러분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딱 찾아내고 나니까 뭐가 나온 거 하니까 한교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낙연이 한교이름 더해 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차이값이 아주 비슷한 이런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하냐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득표수 추정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선관위가 조작해서 만든 가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이용해가 조작값을 찾아내고 조작값을 이용해가 진짜 득표수도 찾아내고 진짜 득표수에다가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가짜 득표수도 복원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자연수나 난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착한 규칙이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야 전문가가 딱 작업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교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 45%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들 제야 전문가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아니지만 대단히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위반하는 경우는 조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서 진짜 득표수를 복원하고 진짜 득표에서 다시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제조 생산 발표한 이 후보별 득표수를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일장기 투표장은 뭡니까? 화성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뭐죠? 대법관들하고 짝짝쿵 짝짝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할 수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발표한 이 선거데이터 후보별 데이터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한 것을 다 정리한 도둑놈들 4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조작한 도둑놈들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7번의 선거들을 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닌 떠들어라. 그냥 우리 옆에는 대법관 출신인 선관위원장님이 계시고 바로 우리 옆에는 이번에 스카우트한 사법연수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 7구학번 동기인 서울법대를 나온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당신들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다 밝혀놨으니까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요긴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조작은 웬만해서 하면 안 됩니다. 숫자 조작은 바로 발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선거에 이기는 것만 너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8개월이 됐지만 어떤 대응도 선관위 책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덕놈들이라고 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도덕놈들 천지입니다. 도덕질이 세상에 다 밝혀지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덮고 그걸 먼저 입을 그냥 다물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짐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인간이라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6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관된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 했나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여섯 번째 발관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꾸며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